상반기 기업 공개 최대어 기가비스가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했습니다. 오늘 기가비스는 시초가 대비 10.96% 오른 7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기가비스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6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4만 3천 원의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일반 청약에서도 최종 823.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0조 원에 육박하는 청약 증거금을 모았습니다.